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글자를 또박또박 타자를 치면서 자 지금 보세요. 글자로 이렇게 또박또박 한자씩 타자트리저씩 나타나오도록 설정을 하고 끝날 때는 제일 뒤쪽에서 한자씩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타자를 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쭉 위로 올라가는 엔딩 크레디터 기법보다는 보다 더 임팩트 있게 되겠죠. 임팩트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 디렉터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제목에는 자막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막 이렇게 넣고서 자판기의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16대 9로 터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바탕에 사진을 깔겠어요. 사진을 깔아서 그 위에 글자를 올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사진이라고 했죠. 사진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제가 미리 파워 디렉터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다운로드함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운로드함을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워 디렉터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을 한 두 개 정도 가져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져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 가져와서 터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가져와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오고 난 다음에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이와 같이 화면에 편집 화면으로 갑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터치해서 여기 이 사진이 타임라인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사진을 제가 고정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맞춤 및 채우기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여기에 채우기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꽉 차게 돼요. 화면이 조금 늘어났죠. 지금 이렇게 하고서 저 위에 왼쪽에 뒤로 가기 해서 저장을 합니다. 혹은 아래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터치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도 역시 선택을 타임라인에서 한 다음에 맞춤 및 채우기를 하겠어요. 고정시키겠어요. 터치한 다음에 채우기를 터치합니다. 그럼 화면에 꽉 차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여기에서 사진이 아까 샘플로 보여준 거기에서 글자가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해서 그걸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자 여기에서 글자를 하려면 이 왼쪽에 보면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설치하면 회돌이 설치하는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가면 클래식이라고 있어요. 제일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 클래식이라고 있죠. 제일 위에 클래식 클래식 이것을 터치합니다. 클래식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왼쪽 롤러코스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소형돌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브러스를 눌러서 하단에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눌러서 편집하라고 했죠. 이 부분을 눌러서 편집해야 되고 아래쪽에 텍스트 편집 이걸 눌러도 됩니다. 어느 걸 해도 돼요. 글자를 편집할 때는 저는 텍스트 편집을 터치해서 아면을 기본 글자를 삭제하고 클릭보드에 가서 가슴 뜨거운 인생명언이라는 글자를 제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왔어요. 이것을 이것을 여기서 글꼴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글꼴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이 글꼴을 여기에 지금 본명조 헤비 라는 이 글자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가 여기서 화면에서 좀 굵어졌죠.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다음에 디자이너 있죠. 하단에 여기 보세요. 디자이너 있죠. 디자이너를 터치합니다. 디자이너를 터치해서 지금 현재 색상이 선택되어 있어요. 색상 있고 점진적이 있어요. 점진적은 색이 점점 쉐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색상을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이렇게 밀면은 하단에 지금 밀면은 저는 밝은 노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노란색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노란색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형식을 터치합니다. 형식을 터치해서 여기에 B를 터치하면 볼드가 되겠죠. 더 굵어지겠죠. 이 글자가 이렇게. 저는 더 굵게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 테두리를 갑니다. 테두리를 터치합니다. 테두리 터치하면 테두리1과 테두리2가 있어요. 테두리1이 있고 테두리2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테두리1만 사용하잖아요. 테두리1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테두리를 검은색을 이걸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검은색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검은색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크기 있죠.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가 투명도를 이렇게 크기를 조금 크기에서 조금 진하게 하겠어요. 이 정도로 했어요. 그 외에 테두리2 라던가 그림자 이것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의 상단에 뒤로가기를 터치해서 혹은 아랫부분 이것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해보면 프레이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프레이 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회돌이 치면서 나타나죠. 그리고 사라질 때도 이렇게 회돌이 치면서 사라집니다. 자 이것을 일단 제목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엔 타자 치는 것을 넣어보겠어요. 이거 조금 줄이겠어요. 그 다음에 타자를 또박또박 치면서 나머지 나중에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법을 보여드리겠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레이에 있죠. 레이를 터치합니다. 레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글자가 T가 선택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T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타자를 치는 기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왔죠. 여기 왔는데 이 사진을 조금 늘리겠어요. 글자도 조금 늘리겠어요. 글자를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편집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편집화면이 나왔죠.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클립보드에 있는 이와 같이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런 글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왔어요. 이용 온 것을 글자로 좀 글꼴을 하단에 보면 여기 글꼴 있죠. 글꼴을 터치해 글자를 좀 굵게 하겠어요. 글꼴을 터치해서 아까처럼 본명저 헤비를 하겠어요. 본명저 헤비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손가락 두개 엄지와 금지를 가지고 화면을 조금 줄입니다. 줄여서 화면에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 있죠. 디자인 화면에 디자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색상을 아까처럼 빨간 노란색을 저는 하겠어요. 자기 취향대로 정하면 됩니다. 이 빨간 이 색을 터치 하겠어요. 노란색을 터치해서 아주 노란색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형식을 여기 형식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좀 더 굵게 하려면 여기 B자 있죠. 볼드 이걸 터치하면 더 굵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 이 부분 정렬 있죠. 정렬을 지금 현재 왼쪽 정렬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되어 있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겠어요. 가운데 정렬 하든지 혹은 왼쪽 정렬 하든지 저는 왼쪽 정렬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터치합니다. 테두리 이걸 터치합니다. 테두리를 터치해서 노란색에는 대개 일반적으로 검은색을 하죠. 그래서 테두리 원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검은색을 검은색을 선택하겠어요. 검은색이 여기 검은색이죠. 여기 검은색인데 여기 검은색인데 크기를 좀 크게 하겠어요. 크기를 조금 늘려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좀 진해지죠. 여기 투명도는 그대로 100으로 합니다. 글자가 진하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테두리 2는 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2는 하지 않고 그림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하든지 위에 이걸 터치해도 됩니다. 뒤로 가기 한 다음에 글자를 타자를 또박 치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되냐면 여기 애니메이션 있죠. 이 애니메이션 을 찾아가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 에 인 애니메이션 이 있고 아웃 애니메이션 있습니다. 먼저 인 애니메이션 을 터치 합니다. 터치 하면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팝 팝 1이 있고 팝 2가 있고 팝 3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글자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타자 치는 겁니다. 팝 1을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치해요. 팝 2 터치 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유수하죠. 다음 세 번째 팝 3 터치 하면 조금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하나하나 터치가 돼요. 이렇게 저는 팝 팝 3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길이 있죠. 이 길이를 3.3초 동안에 쳐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 길이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천천히 치게 하려면 위로 올리면 됩니다. 4초 정도 4.4 4.5 에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뒤로 가기는 이거죠. 하든지 이걸 하든지 뒤로 한번 가보겠어요. 뒤로 가서 뒤로 들어가서 프레이 해내고 여기서 프레이 하면 글자가 이렇게 타자치면서 나타나잖아요. 제대로 되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이렇게 타자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자가 밑에서 끝에서 하나하나 삭제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삭제되는 걸 하려면요. 이 글자가 물론 선택된 상태에서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 말하는 이 애니메이션 있죠. 이리로 다시 갑니다. 애니메이션 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웃 애니메이션 이 글자 끝날 때 모양이잖아요. 이 아웃 애니메이션 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아웃 애니메이션 을 터치한 다음에 글자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팝업 1 있고요. 팝업 2 가 있고 팝업 3 가 있어요. 이게 다 글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뒤에서 팝업 1 터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뒤에서 하나하나 사라지죠. 팝업 2 터치했어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뒤에서부터 삭제되면서 사라지는데 앞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팝업 3 터치 해볼게요. 팝업 3 터치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사라지요. 저는 여기서 팝업 3 를 선택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도 이걸 3.3 으로 해야 하는데 그건 기본 3.3 그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 뒤로 가기를 터치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를 해서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프레이를 시켜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프레이를 시켜볼게요. 프레이를 시키면 글자가 회돌이 치면서 제목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회돌이 치면서 제목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글자가 하나하나 타다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뒤에서 하나하나 글자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타다치는 것은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고 인 애니메이션에서 글자가 나타나는 방법을 정하고 아웃 애니메이션에서 글자가 사라지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상 화면에서 글자가 이렇게 타다치듯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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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